애 좀 잠깐 푹! 아구 아구 아구! 아구 Teыр킷이 됐어 이분 웅가리 하다가 왜 아빠 카메라 드니까 딱 웅가리로 멈춰. 아아아아악… 아우아우하우! 했잖아.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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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호알라처럼 있어 잡은거 봐 쭈쭈 먼저 먹어볼까 먹고 안 먹으면 끊을거야 진짜 콧덕방주다 오늘 혜설아 콧덕지 어디서 났어? 내 옷에 어깨에다가 코를 막 비비더니 퐁 하고 나왔어 기분 좋게 하자 혜설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 혜설이 뭐 좋아해? 통감자 좋아해? 오징어 좋아해? 소시지 좋아해? 핫도그 좋아해? 뭐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쭈쭈먹자 들어가자 자기도 이 방법을 써봐 훨씬 덜 아파 넣은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지울 거예요? 언제부터 뒤집게 할 거예요? 알 거 없어? 자 가만히 있어봐 해서 7.68이에요 거의 두 배 됐네 아빠는 씻을게 네 아이구 이쁘다 아빠 얼굴 잠깐 가까이 와보세요 얼굴 왜요? 빨리요 아빠 잠깐만 다시 와보세요 야 너 웃지마 아빠 아빠 때리는 게 즐거워? 아빠 때리는 게 즐거워? 아빠 자 2,6살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사람 때리면 안 돼요 펄태기 펄태기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준비됐어요 해솔냥? 나 그냥 물질 싫어 대충 쓱쓱 닦아 아이고 여기 행가가 아직 못하있네 오늘 100일 촬영하자 아직 100일은 안 됐지만 턱불쌀 혹시 더 습불쌀? 네 ㅋㅋㅋㅋ 네 턱불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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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블디아 흡수 손질 기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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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지금 들리지? 해설이 지금 안 잔다? 내가 쭈쭈먹고 딱 눕혀두니까 바로 눕고 탁 떴어 카메라 보고 있어 아니 내가 저거 왜 불렀냐면 해설이가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겠지 해설이 앉아 나와서 앉혀볼까? 응 손가락 빨고 있어 출아는 되게 귀엽네 응 나도 뭔 소리야? 카메라 보여? 이거 기분좋아 기분좋아 이렇게 사진찍으면 되겠네 이거는 빼고 사진찍으면 돼 이렇게 치료해서 그래 오케이 리허설이였어요 응 속았어 케이크 어디에 넣을건데? 옷이라 그래 여기 또 바로 먹자 아 아 엄청 젖었어 쭈쭈 빨리 자 자 가슴 좀 가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탁수쳐 졸려 꺼 꺼 꺼 꺼 꺼 꺼 꺼 나 지금 잘했대 응? 알지 너 지금 자야되는거 알지 아이차 아이차 안녕 제발 웃음 어딨다 이 드레스 이거 못가게 이슈야? 억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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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암 보는거 봐 억채 emission ى 헬설 이거든요 해야지 해설아 눈 마주치니까 마 이러고 웃는다 진짜 네 열려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양념 숟가락 양념이 포장 나 Plaza instant miejㄱ 대빈 동작 강신 이 요정은 누구지? 그래도 되겠지? 응? 한 번만 참어 아멘 대박 안 걸리네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식사도 좋은데 그치 안 돼요? 응 세솔이 오늘 잘했어요 잘했어요 머리 잘 꽂혔어? 응 머리가 눈이 찔릴까봐 뭐냐? 내가 백태를 이어달라고 거기서 해줬네 거기서 해줬어요 뭔데서? 예 봐보세요 오 이렇게 원피스 예쁘네 원피스에 우리 애기 토끼요 응 토끼 바지 세 개 이거는 언제 입겄나? 접어 입으면 되죠 이렇게 해소리 언니 같다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할머니한테도 보자 다이어트하면 몰라 너 못 입겠다 어떻게 다이어트해요 우리 해소리는 이쁜데 엄마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우리 해소리 아까 드레스 입었을 때 봉투 증정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입어 다시 입어 다시 입어 안 돼 다시 입어? 나 맞다 사진 찍을 때 입술 칠하려는데 입술을 깜빡하고 안 쳤어 세배도 안 했는데 세배통까지 주는 거야 하니 해소리 내년엔 두 배 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 했잖아 동영상 봤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해소리 이거는 벅돈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카시트 해소리 카시트 타서 빡빡 타고 다녀요 업종은 큰아빠가 주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가 주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까지 세상에 보세요 자 해소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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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진 찍을게요 네 아이고 좋겠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복도 감사합니다 됐지 정답 이게 민소매였는데 이렇게 입히니까 큰아빠 큰엄마 고모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이모부 모두 감사합니다 먹으면 안되고 짠 짠 아빠죠 부자 됐어요 제 식사 그걸로 할머니가 카시트 카트 주셨소 우리 날 좋으면 같이 놀러 다녀요 날 없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외삼촌도 좀 드리고 손 빼세요 왜 알아버지 알아버지 어 사 밥 먹자 사 사 여기가 많아 죄송합니다 저 저러고 잔다 저러고 잔네 어 맑은걸 아 속에 썸머지 더겄네 왜 어디 아이고 하고 있어요 순댕이가 따로 없어요 아 아 저기 서버에 주시고 우유 우유 생크림으로 만들었나보네 맛있다 잘 먹을게요 네 잘 먹을게요 네 그랬는데 우리는 안 가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가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했거든 어 해소리 보면은 이런 할머니 아빠 해소리 똑같아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안전자리에서 그냥 먹겠다 응 응 응 응 응 왜 그러네 하겠다며 저쪽 저거 새집에 주고 이 집으로 내가 끓래에 가면 돼 응 아이고 졸려 졸려 졸려면 자라 할 것도 아닌 거 없어 저기 먹고 그 식이 아빠 왔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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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길에 픽업하자 응 갈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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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거의 뻔만거지 어 여기 뛰었어 굿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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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